여러분 오늘 내친김의 마지막 순서로 3구 대통령선거의 제주자치시 서귀포시의 제야전문가가 여러분들 제공한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료가 여주하고 마찬가지로 제주자치시를 구성하고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중에 서귀포시의 선거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A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것은 불변입니다. 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정상적인 자료인가만 보면 그냥 선거사기 여부를 금세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A 이 사각형 이것이 뭡니까 제주자치시 서귀포시의 3구 대통령선거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문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바탕을 두고 윤석열 후보의 최종특표수와 이재민 후보의 최종특표수가 결정됐습니다. 이 자료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료가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특히 선거인 투표 당일 투표 대신에 여러분들 관내 사전 투표 제외국민 투표 관내 사전 투표 거소선상 투표가 대부분 다 만들어진 제조된 거라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문에 발표한 로우 데이터입니다. 이걸 가지고 득표율로 환산해 본 것이 이겁니다. 이 자료가 조작이 되어 있으면 이 자료가 여러분들 만들어진 거면 그것은 선거사기를 친 겁니다. 부실관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정읍 이재명은 여러분들 관내 사전에서 2,016표를 받았습니다. 당일 투표 선거인 투표에서 2,887표를 받았습니다. 종합해서 총 4,877표를 받았습니다. 윤석열은 대정읍에서 관내 사전 투표에 1,868표를 받았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3,531표를 받았습니다. 총 득표 수가 4,435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정읍에서 이재명은 당일 득표율이 42%입니다. 그런데 사전 득표율이 50%로 끙충띱니다. 플러스 7% 이상 띱니다. 표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산 조작에 의해 가지고.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7,8% 격차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라면. 우리는 흔히 이런 결과를 교차 투표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52%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전 득표율이 46%로 확 쪼그라듭니다. 몇 퍼센트나 쪼그라듭니까? 6%나 쪼그라듭니다. 큰 수치입니다.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표를 빼앗은 겁니다. 이런 일이 동별로 동에 속하는 투표소별로 다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다 일어났냐? 전산 조작을 했으니까 일어난 겁니다. 남은 업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당일 득표율이 47%입니다. 어김없이 사전 득표율이 55%로 9%나 뛰어올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윤석열은 당일 득표율이 47%입니다. 어김없이 사전 득표율은 40% 쪼그라듭니다. 7%로 내려앉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하나씩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3구 대통령선거의 제주자치시 서귀포시에 후보별 사전 득표 득표율 재배 득표 득표율 관외사전 득표 득표율 거소 손상 득표율은 거의 다 숫자 분석을 보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바로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이게 조작이 된 것이 되기 때문에 차이값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좌우대칭으로.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좌우대칭의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좌우대칭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 신민디님이 그려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신민디님이 그려준 그래프가 확대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진장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은 마이너스 12%까지 나옵니다. 차이값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사전투표와 당일 득표율 득표율이 12%까지 차이 나는 겁니다. 정방동하고 송산동 같은 경우. 민주당 이재명은 플러스 14%까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작하지 않고서는 전산 조작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표를 그냥 이동시켜준 겁니다. 윤석열과 함께 해서 이재명과 함께.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이 제주 서귀포시 선관위 발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변경할 수가 없고 이 자료가 정상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모두 다 의심을 품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캡처하셔가지고 다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치가 다 손을 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아닌 또 이를 도와주셨던 신민디님이 이렇게 깔끔하게 그래프로 그려준 겁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뭡니까 정상선거에서 나올 수 없는 그냥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민주당이 이만큼 넣어지고 국행당이 이만큼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그냥 빼앗은 겁니다. 이렇게 빼앗아가지고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0으로서 이렇게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데이터가 분명히 조작됐다는 걸 확인하고 바로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주자치시의 서귀포시는 얼마를 여러분들 표를 가져갔냐 얼마를 표를 훔쳤냐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석을 딱 하기 시작하니까 정확하게 수학관계식이 나옵니다. 바로 그 관계식이 여러분 뭔가 하니까 윤석열 후보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에게서 동일한 퍼센트에서 빼앗아가지고 그 표수만큼 정확하게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해준 겁니다. 그 관계식이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씩 빼앗은 겁니다.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5%를 빼앗고 심상정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5%. 여기는 동별로 표를 빼앗은 것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에 속하는 투표소로 마다 다 이런 표를 빼앗아서 합산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대청동에서는 윤석열 후보와께서 280.20표를 빼앗은 겁니다. 반울리만에서 280표를 빼앗은 거죠. 대청동에서 여러분들 심상정 후보와께서는 16.65표 17표를 빼앗은 겁니다. 이렇게 동별로 다 빼앗은 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발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자료가 이게 여러분들 그냥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산한 게 아니고 그냥 15%, 15% 빼앗아서 더해 주는 것을 그냥 전산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뭘 시도하는 거 아니까 빼앗기지 않는 상태로 원래 상태로 다 추정해가 된 것이 진짜 후보별 사전 득표수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진짜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득표율을 구한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여러분 뭔 거 아니까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진짜 득표수를 가지고 득표율을 가지고 차이값을 구해보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보면 굉장히 좋은 모두가 오차범위 내 0에서 3% 이내에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교차되는 이런 아주 날렵한 그래프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했니 안 했니 맥살 잡고 떠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이 A 중앙선관이 발표된 자료 이걸 가지고 득표율을 구하고 그것을 차이값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A가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불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료가 조작됐다는 걸 생각하고 조작률을 찾아 냅니다. 15% 15% 빼앗은 수확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15% 15%를 빼앗기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서 진짜 득표수를 구한 겁니다. 그다음 이걸 득표율을 구하고 이걸 가지고 차이값 사전 투표 득표율 당일 투표 득표율을 구하면 이렇게 날렵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하는 그런 그래프가 딱 그려지는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어제 자료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참 제야 전문가가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딱 그래프를 딱 여러분 한 장에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테이블을 공개할 테니까 나중에 캡처하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제주자치시 서귀포시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 오른쪽은 조작을 수적한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죠. 대청업 관내 사전 투표 이재명은 2016표를 받았다. 제야 전문가가 추정해보니까 선관이 자료가 사실이 아니더라. 1719표밖에 못 받았다. 윤석열이 1868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다. 진짜 구해보니까 1868표가 아니고 2148표를 받았더라. 심상정은 111표를 받았다고 선거관리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진짜 구해보니까 111표가 아니고 128표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가짜와 진짜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제주자치시 서귀포시의 남원업. 이재명 사전 투표 득표 수 1788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재명이 여러분들 빼앗은 표를 여러분 다 계산하니까 그것을 다 원상회복하고 나니까 이재명은 1788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1579표밖에 못 받았다. 윤석열 제주자치시 서귀포시 남원업에서 사전 투표에서 1308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진짜 구해보니까 1308표가 아니고 1504표를 받았는데 표를 빼앗겼다. 15%만큼. 심상정. 선관위는 심상정이 사전 투표에서 84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84표가 아니고 97표를 받았는데 97표의 15%를 냉컴 이재명이 먹었다. 이게 여러분들의 결과인 겁니다. 안덕면. 이재명은 1335표를 받았다고 사전 투표에서 1345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다. 그런데 제야 전문구가 추정해보니까 1335표가 아니고 1172표밖에 못 받았더라. 윤석열은 여러분들 안덕면에서 111표밖에 못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111표가 아니고 1163표를 받았는데 15표만큼 여러분들 이재명이 꿀꺽하고 상켰더라. 안덕면에서 이런 사전 투표 투표에서 심상정은 78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분명히 발표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78표가 아니고 90표를 받았는데 90표의 15%를 빼앗아가지고 15% 빼앗은 것은 이재명이 꿀꺽하고 먹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짓과 진실의 이름들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선거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침묵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걸 침묵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토론하자고요? 이걸 가지고 부실관리라고요? 이걸 관리부실이라고요? 다 천벌받을 사람입니다. 이거는 부실관리가 아니고 선거사기입니다. 전산조작에 의해서. 내란제가 일어난 겁니다. 득표율 기준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득표율 기준으로.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율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진짜를 구한 다음에 얻은 득표율. 차익값. 사전 득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대정업. 이재명은 사전에서 42%를 받았다. 가만히 계시보시죠. 42%를 받았다. 이러면 당일은 다 바뀌지 않으니까 이재명 당일이 42%를 받았죠. 그런데 사전이 조작했으니까 대정업에서 이재명이 50%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42%밖에 못 받은 겁니다. 윤석열은 당일에서 52%를 받았습니다. 당일은 조작 안 했으니까 윤석열도 52%를 받은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은 사전 투표에서 남은 업에서 46%를 받았다고 대정업에서 46%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진짜는 뭡니까? 53%를 받은 거죠.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 안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 0%, 0%, 플러스 2%,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2%, 플러스 8%, 플러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재명. 그러면 윤석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플러스 6%, 마이너스 0%,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6%, 7%, 9%, 5%, 7% 다 다악입니다. 그러니까 6%, 14%, 12%, 3%, 6%, 9%,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조작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열병식 하듯이. 뭐 딱 한 장으로 정리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렌식 필요가 없고 다 드러난 겁니다. 전산 조작해가지고 전국에 다 표를 만든 거다. 그래서 25만 표 여러분들 24만 7천 표인가 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350만 표 이상 표로 추격이 되는 거죠. 상구 대통령 선거에서. 오늘 여러분들 참 이 모든 작업은 제하 전문가가 참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선거에서 무슨 일이 정확하게 일어났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가 다 그렇듯이 계속 이렇게 파헤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구하게 되거든요. 오늘 발표한 것은 그냥 빙산의 일각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쏟아내게 되면 혼란스러워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딱 여름에 드리는 정보는 이 근거입니다. A는 선관위가 만든 자료다. 그런데 선관위가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를 구해보니까 이게 군사 열병하듯이 차이값이 너무 크더라. 그래서 이것은 조작됐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B가 나오는 겁니다. 수많은 조작값을 넣어보니까 딱 제주자치시석이 보시는 15%, 15%를 훔친 겁니다. 15%, 15%를 훔치고 그만큼 여러분들 이재명한테 더해준 그런 산수관계, 수학관계식이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어디서? 중앙선거 관련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래서 조작률이 15%, 15%.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종로군은 플러스 30%, 플러스 30%를 빼앗은 겁니다. 성동군은 25%, 25%를 빼앗은 겁니다. 그런 수학관계식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산 프로그램에 윤석열과 심상정에게서 15%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이 더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가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당일투표 득표수는 정상이고. 그거를 여러분들 뭐죠?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추정할 수 있는가 하니까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바로 옆 칸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짜 득표율을 구한 거고 C입니다. 그 진짜 득표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차이값, 사전투표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을 구하면 이렇게 그야말로 무작위수가 나타내는 적은 차이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참 숫자가 대단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이런 숫자 보면 그냥 거의 그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너무 복잡하게 보이는데 컴퓨터가 착하게 뭐죠? 어떤 관계식을 어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조작률 사용해가지고 표를 훔쳤는지 데이터를 만들었는지가 다 나오는 거죠. 전산 조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만 명 동원할 필요가 없고 단 몇 명만 가지고 다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직 뭐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경찰 출신의 국회의원 말을 들으면 아니 공 박사님 몇 천명 몇만 명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부정선거를 언제 합니까? 그런 아날로그 생각을 가지고는 식솔들 고생 시기가 딱 적합한 거죠. 순식간에 다 해버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만일에 본인 뭐 그냥 덮으면은 같은 부류가 되는 거죠. 자식들 생각했으라도 이 문제 그냥 이렇게 덮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방대한 이런 부정을 저질렀는데 이걸 어떻게 듣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그래프 이 그래프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가를 오늘 여러분이 속속들이 안 겁니다. 이 그래프하고 조금 전에 보신 이 그래프하고 그린 그림이 다 다릅니다. 이건 제야 전문가가 그린 거고 이거는 신민디님이 그린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것은 선관위 자료가 조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선관위 자료가 조작된 겁니다. 대한민국 선관위 자료는 모두 다 사전투표 특보수가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2016년 총선은 다릅니다. 그냥 이 한 장만 가지고 있죠. 그냥 모든 것 수사가 다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 조작된 선거 데이터 조작값의 발견 B 그리고 조작을 수정 보완한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특보수 C 이게 탁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라는 것은 항상 불확실한 거고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의 대항을 하고 불법이 종식되는 그런 날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께서 너무 탄압이 심합니다. 선거 데이터는 천 명 이상 못 보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이 선거 부정을 덮기 위한 세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을 못 보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이 소위 실방뿐만 아니고 실방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가 내보내는 간편한 그런 영상도 좀 주변에 유통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확산할 거 아닙니까 망합니다. 이거 못 고치면 저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망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해찬 입에서 20년 좌파 장기 집권 50년 좌파 장기 집권 나왔지 않습니까 흔히 다 알 거 아닙니까 그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잘 알겠죠 윤호중 씨 모르겠습니까 송영길 전 당대표 모르겠습니까 우상우 여러분들 586 운동권의 여러분들 아주 대표적인 사람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박홍근 원내대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전부 다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당직자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국힘당 국회의원들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정진석 비대위 위원장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신임 원내대표 여러분 국힘당 국힘당 모르겠으면 다 알죠 윤석열 대통령 모르겠으면 다 알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모르겠으면 다 알죠 유병호 여러분들 감사원 사무총장 모르겠으면 다 알죠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성관위 박찬진 사무총장 모르겠습니까 아유 다 알 겁니다 전남대학교 사학과 나오시오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은 나오시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여기 한 분 말씀 잘하셨네요 김제이와인 기계가 뽑은 국회의원 사람이 가서 투표하면 뭐합니까 상록수님 이 부정을 보고도 아직도 수사하지 않는 이 나라 무섭고 소름돋습니다 윤통은 뭐하는 겁니까 한동훈은 또 뭐하는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뭐 됨이지 않습니까 오늘 뭐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그동안 한 걸 다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산 조작입니다 전산 조작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극소수가 뭡니까 이 업무를 다 완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성관위에 여러분들 하위 직원들은 거의 모를 겁니다 극소수가 여러분들 이 일을 한 겁니다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투표장에 가든 안 하든 관계없는 겁니다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데이터 어디 만들었습니까 공박사님 여기 데이터 다 만든 거 있네요 성관이 이런 홈페이지 가면 다 만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들 하고 서울 법대를 나오면 뭐하냐 고대법대를 나오면 뭐하냐 연대법대를 나오면 뭐하냐 다들 인간들 사는 거 보면 참 기가 찬 거죠 너희 새끼들이 앞으로 뭐라고 하겠냐 너희한테 자식들이 뭐라고 하겠냐 정말 부끄러운 일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특정 정당이 깊게 관여됐을 걸 보는데 그거는 뭐 내 생각에는 공당으로서의 그냥 기능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선거를 부정을 해요 밥 먹듯이 기가 찬 거죠 그리고 그걸 다 침묵하고 덮기 위해 노력하고 언론들이 다 쿵당쿵당하고 딴소리나 딴 기사나 크게 다루고 이준석이는 끝까지 뭡니까 부정성가 없다고 외치고 나무니까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하태경기 짜라 한기옥 깔아 다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는 사실과 진실을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늘 마지막에 했던 제주자치 서귀포시는 압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다루왔던 그 소위 선거사기 선거사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긴 그런 경우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